박지영 선수는 6번 홀, 홀까지 78m 남아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박지영 선수의 샷감이 심상치 않습니다. 못했다라는 결과이기도 하고요. 본인 라인에 걸렸다면 마커를 옮겨달라고 했을텐데 스피드가 약간 부족하면서 로우사이드에 있던 마커가 걸리면서 거리 손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박지영 선수 좋습니다. 버디 6개째 선두와 한타차가 됐습니다. 최예림 오늘 2조 선수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최예림 선수 5 언더파 지금 현재 김우정 선수 4 언더파 버디 퍼트를 남겨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곽범위 선수도 4 언더파 버디 퍼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